이념엔 노블룩쑥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베리의 교도소가 2가 나왔다고 합니다 버전 2 그래서 한번 이곳을 탈옥해볼까 합니다 저 앞에 있는 거는 베리라고 해요 안녕 안녕 이욱떼즈야 우리는 오늘 밤 저 베리 교도관을 피해서 탈옥할 거다 베리 교도관은 탈옥하는 사람을 보면 저 엉덩이에 나오는 저 방귀 있지 너네 얼굴을 깔게 묶인 다음에 방귀를 끼신대 으악 더러워 그니까 절대 잡히면 안 되겠지 응 이제 탈옥해볼까 어디로 탈옥해야 되는 거지? 저기 어? 내가 파는 곳은 20년 잠깐만 어 여기다 마리아 저 인형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? 여긴요 여기 어? 나 가져가! 죽었다 이 인형 가져가야겠다 난 이 인형이 없으면 잠을 못자거든 바꿔줘 와 그거 챙겨와 응 응 인형에서는 저는 잠을 못자서 자 가자 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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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버렸어 뭐지? 문 열어봐 으악 바로 캐야 될 거 아니야 됐다 마리아 밥 먹을 시간이야 잠깐만 마리아 밥 먹어 마리아 여기 밥 먹을 시간이야 여기 여기 쓰레기통 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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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내 인형 이 인형의 이름이 뭔지 알아? 뭔데? 아 리아야 리아 어 리아다 우리 내 인형 귀여운 리아한테 인사 좀 부탁할게 하하 리아야 파괴 왜 너 진짜 귀엽고 나처럼 생겼네 안녕 리아야 잘 가 아 리아야 아 내 인형이 죽어버렸네 아 리아 진짜 잘 지내 리아 너 진짜 범주자 맞구나 너 범주자 맞구나 진짜 행복하는 게 난 쟤랑 안 놀아 동심 파괴했어 이거 뭐지?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꺼지는걸 이렇게 이렇게 탈출해야 돼 조심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걸 떠나줘? 아니 벌써 탈옥에 실 피한 녀석 있다고? 아니 일 인치 어렵네 자 이거 뭐지? 이거 문 열수 있나 봐 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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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체력 먹을 수 있구나 돈이다 돈 돈 챙겨 역시 도둑이면은 돈을 챙겨야지 나 탈옥구에서 이십 년 어 일 인치니까 1인칭이니까 더 재밌다 어 1인칭이 더 재밌다 뭐야 이거 아 이거 들어가지고 무기는 물체를 파기하거나 얘들아 같이가 뭐야 여긴 어딥니까 어 저기 경찰 있어요 음료수다 음료수 먹어볼까 뭐야 음료수 터졌어 뭐야 뭔데 아 이거를 던지는건가 봐 베리한테 그런가 이걸 베리한테 던지라고 폭탄을 베리야 이거 받아라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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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베리 꿈쾌고 안하잖아 야 베리가 야 도망쳐 그냥 도망쳐 아 잡혔어 내가 볼 때는 베리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 같아 그냥 뛰어야겠다 오 오오오오오 베리도 차온다 15미애 베리가 뛰어오고 있어요 나 10미애 어후 야 베리가 우리가 올라가니까 못 오고 있어 베리 아저씨는 살을 안 빼니까 그런거에요 야 이 똥 땡보이 안녕 그래 밑에 누르기를 어 왜 해야되나 본데 아 눌러야되는거야? 누르고 와야되네 누르고 도망치기 오 베리 아저씨 20년 죄송해요 죽자오지마세요 니가 똥돼지라고 놀려서 오는거야 이 돼지야 난 돼지 아니거든 헐 마리아 빨리와 빨리 우리 타로켓을 뭐할래? 짜장면 먹을래? 아니면 뭐할래? 탕수육 먹을래? 치킨피자 탕수육 돼지맞네 음 보자 어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 안에 이게 있어 뭐야? 종이비행기 슝 종이비행기 날려볼게 봐봐 어 슝 우와 어떻게 써? 어 위에 설명서가 써있어 자 읽어볼까 이걸 리아한테 맞춰야지 리아 어디지? 슝 어 아 리아야 우리 소변 보자 슝 러미나 파란 페인트 톤 집어보셈 뭐야? 뭐야? 집고 오줌 싸셈 아 뭐하는거니? 아 니네 얼굴을 칠할 수 있어 아 아 뭐해 아잉 아 아 하지마 아 미호야 여기 너 이따가 탈출해도 많이 해야되니까 소변 보고 가 알았어 어 어? 이게 아닌데 아 휴식 됬어 야 어 왜왜왜왜왜 너 남자로였어? 나 남자로서 몰랐어 얘들아 몰랐는데 몰랐는데 아 이거 누가 통 쐈어 여기다가 냄새가 입어 marvel 여기다 얘들아 embodied 일로자 탈출 재밋다 마리아 너 그냥 염색했네 응 어 이거 뽑을 수 있네 너 여기 뿐인데 어 여기다 얘들아 일로 가자 탈출! 와sti 너 근데 마리아 염색했네 미나 움직였어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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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는 어디야? 좀비가 사는데??? 탈출 못하고 좀비가 됐나봐 점프를 잘해야해 오! 이 녀석들 징역 500년을 산 녀석들이야! 징역 500년? 응. 이 녀석들. 첩, 첩, 첩. 이 녀석들! 이 녀석들! 내가 좋은 걸 보내줄게! 징역 500년보다 천국이 나을 수도 있어! 얘는 지옥 가겠는데? 와 이거 뭐야? 해골? 야 너네들 그걸로 왜 싸우고 있어? 우와! 와 엄청 잘 만들었어 게임. 고물탐험 같아. 아 나 박수에 다 맞았어. 나 죽었는데? 뭐? 그러면은 다시 오면 되지. 우리 먼저 타록할게. 와 이거 봐봐. 들 수 있어. 뭐야 이거? 이거 어떻게 가? 어 열렸다. 내리는 거구만. 마리아 빨리 와. 여기 엄청난. 오오오오. 이제 조심 조심. 이쪽 겨 공간을 통해서 오는거야 이렇게. 우리 타록 전문가잖아. 그 정도는 알지. 공간을 통해서 와. 이야! 갈려. 밀진막! 가자 가자 가자. 좀비가 있네. 반대편 반대편. 반대편. 가자. 이쪽이야 이쪽. 빨리 와. 어디래 긴장하라고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었다 헤헤헤 넌 탈옥을 못하는구나 나무자가 있다 탈옥께서 먼저 짜증을 먹고 있을거이 뭐야 밀수있수있어? 아 정신없어 절로가 우와 뭐야 잠깐 앞에봐봐 얘들아 우와 보수다 오 보수다 오마이갓 이따이 이러는데 저 때리는거 아니야 내가볼 땐 맞나? 맞는데 맞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 때리고 도망갈수있어 범찍으면 두대정도 가능 아 아 아 죽었다 아 이걸 잡는거구나 엉덩이 때리기 이거 죽어도 엉덩이 때리기 엉덩이 때리기 아 나도 죽었어 죽어도 괜찮아 엉덩이 때리기 엉덩이 때리기 시작 찰쌉 예이 잡았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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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돌리구요 미오는 잡고있나보네 으아아아아아악 나 피가 없어 아 스킬레톤 이거 죽어도 괜찮아 얘들아 스킬레톤있어 잡아야돼 스켈레톤을 왜 잡아 그냥 지나가 잡았다 아! 떨어졌어! 아 됐다 야 왼쪽에 돌리고 와 야 이거 감옥에 돈이 많네 이거 주워가지고 자장면 사먹어야지 뭔데 이거 스켈레톤이야? 얘들아 빨리와 나갔어 마리아 오늘 화장 이쁘게 했네 아 진짜 그만 돌려 아 뭔데 놀려 타이밍에 잘 맞춰서 지나가야 됩니다 얘들아 무급핵이다 얘들아 점프해야돼 점프해야돼 춥 야 얘들아 밀치지 마 너희가 나 밀치고 있는거 알아? 몰라 몰라 내가 그렇게 좋니?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여 뭐래 관심 없으니까 미치지 바보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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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지금 저게도 밀치고 있어 악랄해 너무 악랄하다구 잡 잡 우와 우와 얘들아 먼저 갈게 응 나두 나두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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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이다 탈출 꽉 잡아 우와 드디어 탈출 할 수 있는건가? 어 뭐지 뭐지 춰 초 오 빠르다 빨라 쑤 이거 뭐지 어 먹고있어 오 오 오 오 오 нять 미호야 너 방금 되게 나이 많아보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생각 안 할뻑 진짜 웃기네 나도 무지박지하게 달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나 찰림짐 완료했대이!! 이거 뭐야 얘들아? 자 사다리를 찾아라 어디서 또 베리 베리가 반간끼는 소리 들리잖아 아 베리를 피해서 뭘 피하는 건데 이거? 뭐하는 건데? 자 자 한번 템을 찾아봐야겠다 이거 사다리를 찾는 건데 됐다 찾았다 어? 베리가 쫓아오는데? 뭐야? 아씨 깜짝아 으악! 잡혔어 이거 사다리 들고 어디로 가야 돼? 잘 찾아보면 있어 사다리 들고 도망쳐 난 먼저 갈게 됐다 가자 뭐야? 미화야 좀 밀지 할래? 나의 사다리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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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엄청 많아 아 여기 뭐야 저게 엄청 큰 선풍기가 있어 척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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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 재밌다 오~~ 또 떨어졌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발리빨리 뭐야 그거 안해? 벨브를 broad 벨브를 세 개를 찾아서 누르는 거 같은데 벨브 세 개를 쩔쩔쩔쩔쩔 하나 완료 하나 완료 자, 여기에도 하나 있겠지? 하나 완료 마지막 한 개? 저 위에 있다! 두 개 없으이용 없으이용? 어디지? 하지마! 맛을 보여주지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알고 싶지? 하나는 어디 있지? 여기 일로 와 이거 타고 올라가 말이 천재다! 나 탈옥 생활 10년 잘한다 10년 치고는 화자가 이상하게 했는데? 야! 야! 우와, 다 터졌어 밸브 이거 돈 안 먹어지는데? 구라야! 자, 밸브 하나 또 때리고 아, 상도 이용해서 올라가래 자, 여기도 밸브로 가고 이거 떨어지는 건가? 안 돼! 야! 됐다 얘들아 가고 있어, 좀만 기다려줘 어디 갔지? 야, 리아 같이 하자, 같이 하자 같이 하자, 아니, 이씨! 풍맹 맺자구! 내가 왜 죄인이 됐는지 알려주지 리아는 그거야, 폭행질로 들어왔어 줘 너도, 너도 똑같애 프라이치 팬츠를 이걸로 사람을 이렇게 때리더라고 야! 너, 그라운줄와! 너, 절로 안 가? 그라운줄와! 전부 안 가야구 뭐야 파형 상자 됐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! 비기지마! 하하하하 올라오바라! 오! 가버렸네 쁘뻔... 오오 오오 오 오오 어 누가 날 미쳤어 그만 그만 미쳐 죽어보자 이거야 나 오케이 여기 뭐지 어 저기 베리가 있어 베리가 베리가 지금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배지요리사다 얘들아 R키 둘러봐 R키 스킬이야 오 되네 오 자 요Off 자 요edge 음식바주카라 있습니다 이거먹고써야되는 것처럼 어 이거로는 못한다는데 여기 어 음식바주카로 얻어야돼 오옹 오옹 1005 str 음식바주카 좋은데 얘들아 음식바주카라 저기 이렇게 식당안에 우와 햄버거 바나나 빠지겠다 좋다 보자 야 너네는 음식 빠질 거 얻어도 좋아? 기분? 야 리아야 아 해봐 아 맛있어? 맛있는데 맛있는데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넌 안 줘 너한테 줄 건 폭력밖에 없어 역시 폭행범이고 야 너한테 이게 나의 게리를 때려서 열기? 방금 때렸쟤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여기는 조심해서 가고 어? 바주카가 있잖아 우리한텐 오케이 오케이 바둑카로 공격 바둑카로 그냥 부셔버리고 으아앙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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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린은 하루종일 쏘는데 뭔가 에임이 안 좋은가? 왜 wron 보다 재민은 것 같아 허잉 왜 신 재밌어 허잉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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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다 피하고 가야 되는구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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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보자 뭐 어떻게 좀 제대로 갈 수 있어 피 단다 피 단다 됐다 여기서 이제 말이 오면 밀치면 되는 거지? 리아야 그럼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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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내가 오늘 뭐 잘못했을까? 아니 그럼 말해줘 내가 미안해 내 죄값을 치르는 중이야 나도 소중히 대해줘 그런게 어딨어 빨리 올라와 아니 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소중히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도 맞아 이 너는 내가 알기로는 악플로 들어왔다던데 인겸의 유튜브에다가 악플을 썼다며 말이야 그래서 혼쭐을 내주려고 멤버를 뽑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건 살인죄야 내 부계정 불쾌다니 그럴 줄 알았다 응 안 밀려 됐다 얘들아 이쪽이야 간다 같이 가자 뭐야 어떻게 갔어? 자 반대편에 빨간색을 쏘고 상자를 쌓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지? 와 이거 맞춰야되네 이거? 게임 이거 진짜 FPS야 애들아 은근 저걸 어떻게 맞춰? 맞췄다 됐다 와 나 죽었어 아니 저거 어떻게 싸워? 팔을 먼저 맞춰야돼 고마워 됐다 자 보자 저 양쪽 팔을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보스를 때리면 돼 그리고 보스를 때리고 난 다음에는 길이 어디지? 고마리를 쏘면 돼 뭐라고? 아 이거 밀치는건가? 밀어서 버리는건가? 터치는건가?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그럼 줄 수는 없네 어디로 봐진다 이쪽이구나 어디야 길이? 여기 우리 들어온 곳 아니야? 아닌데 나 왜 경찰차 탔어? 이게 뭔데? 뭐야 쟤네는 어딨는데? 왜 너네랑 나랑 달라? 경찰차다 경찰차다 아 여기가 길이 아닌가봐 여기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건가봐 아 맞네 아 자 딴다 가자 이거 뭐야 태우러 갈게 오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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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타 우와 저거 뭔데? 보스 보스임 저 일단은 제 티리더부터 쏴야돼 우와 죽었어 한 번에 죽었어 우와 진짜 쎄 잠깐만 모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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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장난 아닌데?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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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놈아 탈옥 안할게요 오오오 오오 오오 와 죽었다 예어우 예어우 얘들아 갓 가고 난 다음에 꾸릉이를 조심해 어 그게 뭐지? 어 이제 탈옥하는거야 나 차타고? 말이야? 오 응 가자 우와 앞으로 나가기 사이렌 탈옥이다 경찰차를 훔쳤다 나는 이제 탈옥이야 가자 나는 이제 부자야 이야 이제 난 자유인범이야 이제 또 다시 나갔어 악플을 쓸거야 그것도 고마리 유튜브에다가 흐흐 헐 어? 이거 어디로 가는거지 근데? 여긴 뭐지? 탈옥한거구나 우리 성공한거구나 아니다 여기다 길 여기다 아 꼬릉이를 조심해 꼬릉이? 올라가볼까? 으아아아아아 아 깜짝이야 그걸 말한거야 아하 이게 꼬릉이구나 죽어 죽어 그것도 아닌게 저기 혹시 누구 내려와서 나 좀 밀어줄 사람 있어? 왜? 내가 껴버렸지 뭐야 왜 껴어? 응 내가 다이어트 좀 하랬잖아 나 좀 밀어줘 응 알았어 너 제대로 꼈는데? 자동차에 낀거야? 어 어 됐다 자동차를 내리면 돼 여민이 덕분이야 고마워 어 그래 그래 자 가자 자자자자자자자 쭉 쇽 저 앞에 뱀이 있거든 뱀.. 뱀술 해 먹으면 돼 맛있겠다 뭐? 뭐? 됐다 어어 뱀술이다 쇽 쇼 쇼 히히히히히히히 으악 올라가면 뭐가 있는거지? 퓨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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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헬기다 헬기 설마! 탈옥한 건가? 탈옥했다! 나도, 나도 말타, 나도 나 이제 자유의 몸이야 치킨피자 탕수요! 기다려 크흑흑흑 뭐야 뭔데 뭔데? 저 시키! 난 달라졌다. 니네 뭔데? 더 강한 폭력이 생겼다. 이 녀석 여기 있었구나. 5마리 이 녀석. 5마리 이 녀석아. 뭐야? 왜 이렇게 커졌어? 뭐야? 3병! 이렇게 토형 모드, 거대 모드. 슈퍼 피드! 으아악. 으아악! 자 어쨌든 이렇게 베르르 교도소 툴을 해봤는데요. 재밌게 탈출했습니다. 이번에도 털옥 성공! 성공!